또 한 Years 빌리아, 나 이제 트라이 앵글로 벌리는 것도 알겠고 패스 정확히 주는 것도 알겠어 근데 수비가 자꾸 쫓아와 못 Burke 오늘 무대에 positioning 사실 아마추어 레벨에서 바디 페인팅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을 가지고 있고 드리블을 하고 1대1 상황에서만 바디 페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디 페인팅이 필요하더라고요 비장! 이따루가 슬쩐! 이따루가 슬쩐! 사람이 우리를 해주고 이 쌀에서 드리는 방법으로는 보다 바닥에 자신의 볼 수 있는 컨디션을 공부에 присоедин하고 수호야! 머리 패턴 수호! 선생님이 말해 수호! 오른쪽! 오른쪽 가! 근데 지금 수비! 어떻게 생각해? 사이드 펀데로! 계속 집주기로 해! 사이드 펀데로 지금! 오른쪽 왼쪽! 공격수 입장에서 오른쪽 왼쪽이야 그러니까 수비 나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봐요! 위치시키기 자기 손이 넘어 위치시키기 오른쪽! 오른쪽은 자고 오케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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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들어가 오케이 드레블만이 필요해 네, 메시, 카톡스, 멘토맨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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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오, 됐다 오른쪽 왼쪽 왼쪽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에 조기축구에 나가서 경기 뛰기 전 한 10분만 친구들과 같이 윌리안 감독님과 했던 것처럼 정말 재미있게 훈련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바디페인팅 몸의 숙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 정리 잘 안했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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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태л 홈 골키퍼를 제외한 anden 필드 포지션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where의 기회입니다 고알레 최초로 지방 2도시 2도시에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대전! 대전은 저번 시즌에도 진행을 했었죠 근데 대전은 한 번 더 할 수 없어? 원합니까? 저는 무조건 해줘 무조건 해야지 해줘 해줘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딱 한 달 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처음 가보는데 바로 광주! 광주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광주도 와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중에 하루쯤은 딱 하루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즐겁게 공 한 번 찹시다 주중 야간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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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드리겠습니다 지옥별 3착순 30명인 거 아니죠?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너무 잘한다 덜블렛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